그 진짜 접었다 폈다는 거 말고 저게 큰 거 있잖아요 작품 수준이죠 그거는 만드는 데 과정이 꽤 오래 걸리죠? 바둑판 나무 자격이 되려면 최하 400년에서 1000년 큰 놈 연도가 많은 놈이야 보증품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800년 묵은 나무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바둑판처럼 제재를 해서 10년을 건조를 해야 돼 15cm 이상은 가격도 상당한 바둑판도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구경 좀 해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우와! 이게 바둑판이에요? 어디다 바둑을 넣어요? 바둑을 어디다 넣어요? 뚱뚱이 오면 바둑이 돼요 어머나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? 저거 얼마예요?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? 3000만 원 맨 위에 검은 커버로 씌워진 제품이 가장 비싼 제품인데요 거의 한 8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갑니다 아까 거북이 그거보다 비싸요? 비싸다는 얘기죠 아까 이 3000만 원인데 저거는 8천만 원이 넘는다잖아요 이제 6형제가 하다 보면 그냥 보통 있어도 형제들이 싸우는데 혹시 같은 일을 하면 싸우지는 않아요? 아 싸우죠 남과 안 갈라진다면 거짓말이고 이렇게 형제가 많은데 의견 충대로 안 없겠어요? 그렇죠 부모님이 왜 형은 부모 대리다 죽음하고 하면 묵채가 산다 내가 명심하고 그 아버지 명언에 오늘 이렇게 똘똘 묵채갖고 아 아